1, 2, 3, 4, 5 네, 팁자에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가운데 쪽으로 해주시겠습니다. 1, 2, 3, 4, 5 이어서 오른쪽으로 해주시겠습니다. 1, 2, 3, 4, 5 네, 가운데에 맞으시고요. 악례에 맞는, 역할에 맞는 포즈 한 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흉망받는 후레오 선수 윤망주였으나 그때 따지 않는 무사가 보인해 당황하던 중에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을 흥상시키는 눈물로 떼어오는 다져진도 생각하시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역할로 스모트 드라마 화요일을 자식을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 3, 4, 5 자, 이어서 우선 되시겠습니다. 의사 역할이고요. 자, 왼쪽부터 해주시겠습니다. 1, 2, 3, 4, 5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오른쪽부터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운데까지 봐주시고요. 대한민국 인사해요. 정신 차려! 네, 그곳에 한 번 지어주실까요? 네. 네, 우리 홍새들에게 하는 어떤 제스처 정신 차려! 하트를 하트와 함께 정신 차려! 네, 그렇습니다. 네, 홍새들은 사랑이죠. 네, 하트 감사합니다. 전혜민 씨였습니다. 네, 부대 회의로 계셔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지영 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시 5학맨 중에 3개의 자매 이정성, 이화상 역할의 두 분인데요. 오늘은 스타일링과 봐도 약간씩 또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운데를 다시 봐주시고요. 극중 역할에서 두 장애가 굉장히 흐르렁거리더라고요. 지금 흰 자리를 입고 있는데 먼저 화목한 모습, 그냥 자매다 찬스러운 코치를 취해 주시고요. 화질 좋습니다. 이어서 살짝 등을 만들고 약간 흐르렁거리네요. 신경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정의민 씨는 자리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지영 씨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상태에서 언니와 정은 반대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왼쪽, 셋, 둘, 하나 자, 가운데 쪽으로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른쪽으로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운데 다시 봐주시고요. 일단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상대적 박탈이란 그게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때 어떤 포즈가 있었습니다. 상대적 박탈이란 약간 어린이 그쪽에서 그 짓는 포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찬스러운 형제를 생각하면서 남애를 생각하면서 화질, 선화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시영 씨도 갈게요. 두 번째 그대로 계시면 오직우신지 드리고 오시겠습니다. 두 번째, 제일 방에 역대급 진상과 둘째 이진상 역할을 τη셨는데요. 네, 이제 이화상 씨와 이제 이진상 씨 비껴서 Supreme Court을 겹쳐서 손으로 가요. 나무해리죠. 나무해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가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오른쪽으로 해주시겠습니다. 1, 2, 3, 4, 5 네, 가운데 다시 봐주시고요. 어,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 해찬 튕기고, 오늘 이렇게 네, 남편이 같이 케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2, 3, 4, 5 키가 앞끄리소는 히커소, 히커소 네, 다름장 안 되는 히커소 콤비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많이 시험시험 하잖아요. 약간 바람 부르지 않게 주먹! 커토하실도 이시영씨! 히커소 콤비리!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시영씨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5초씩 감독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음번에 맞추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른쪽부터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음번에 다시 맞추시고요. 원래 전화하셨으면 대단히 수준군사 도둑이 입으시고요. 오늘은 꼬치기 입으셨어요. 멋진 꼬치! 네, 한 방! 한 방! 좋습니다.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을 외치는 그 말 그대로의 캐릭터입니다. 과연 한 방이 어떻게 될지, 대박이랄지, 쪽박이랄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팔에 맞는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강남 홍삭씨 역할의 이준상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오른쪽으로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여기 포스터 속에 따뜻한 눈물이 쫄깃한 눈물이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보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강남으로서 짓는 것은 어깨에 두께. 약간 이렇게. 멋지게. 양손을 허리추를 약간 이렇게 딱 하고. 네. 그런 포즈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극중 역할의 캐릭터에 맞는 어떤 따뜻한 그런 포즈도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우리 퉁상시 장남 유준상씨였고요. 나머지 남매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남매. 우리 수위 오경제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퉁상시 오남매입니다. 오남매. 네. 다섯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마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운데 쪽 마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네. 가운데 가주시고요. 우리 소나트 달리면서 이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감사합니다. 화이팅하고 계실까요? 하나, 웨이그레임 생산시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이어서 웨이그레임 생산시 감독님을 무대 위로 주시겠습니다. 감독님, 그러니까 지금 완성, 완성, 제가 완전체, 완전체, 완성이 됐는데 자,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가운데 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운데 다시 봐주시고요. 우리 감독님까지 오셨으니까 감독님께서 왜 이렇게 상세하면 우리 다섯 배우분들께서도 화이팅하면서 호주 한번 주시해 주실까요? 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트 감독님과 하트 이런 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까지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 포토타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5분 후에 배우분들을 보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